아, 말복겠지. 말복 너무 좋지. 낙고이냐 물고이냐 싸움 있잖아. 맛있지? 겁나 맛있다. 하나 더 줘. 어우, 근데 되게 각 잡혀있다, 동생이. 약간 이병 느낌이 있어. 오늘 기분 어떠십니까? 어떠신지 말입니다. 복숭아 까왔지 말입니다. 그리고 저 목베개보다 위로 있잖아, 머리가. 제대로 각 잡혀있다. 그래도 겨술 안 돼, 겨술 안 돼. 고립자로 의자 끝까지 붙여도 돼. 90도로 안 되잖아. 병장 갔다. 나 오늘 진짜 최선을 다해서 먹을 거야. 오늘 그런 날이야.